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6년 시월학평 나영이 2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가 있었대. 서로 다른 거야. 바구니가 모양이 다 다른가봐요. 색깔이 다르다. 빨간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에 수를 구하래요. 단, 같은 색의 공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빨간색이 2개가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똑같다라는 거야. 예를 들어가지고. 이해됐습니까? 자, 한번 봅시다. 가, 각 바구니에는 공이 몇 개 이상? 1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3개 이하로 넣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맥시멈 3개까지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지. 자, 나를 보니까 빨간 공은요.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다라고 돼있잖아요. 그러니까 빨간 공은 몇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0개 아니면 1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0개 아니면 1개. 2개 이상은 못 들어가니까. 자, 근데 잘 봐라. 빨간색 공이 몇 개야? 3개죠. 근데 바구니가 몇 개야? 5개지. 그치? 그럼 빨간색 공은 1개씩이나 0개씩이니까 그냥 무조건 1개씩 집어넣고 나머지 2개는 0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. 지금 상태 자체가 바구니에는 빨간색 공 3개 들어가 있고 1개씩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2개. 이 구조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. 침착하게 나 조건을 먼저 캐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. 나 조건에서 갖고 오는 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야. 자, 바구니가 있었어. 바구니, 바구니 이렇게 바구니가 있었다고. 몇 개? 5개의 바구니가 있었어. 5개의 바구니가 있었고 얘네들은 다 다른 거예요. 지금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야. 1번 바구니, 2번 바구니, 3번 바구니, 4번, 5번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었다고.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빨간색 공은 0개 아니면 1개밖에 안 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, 여기, 여기 한 개씩 들어갔으면 얘네 2개는 비어있을 수밖에 없겠네요. 나 조건에서는 빨간색 공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접근하자는 거냐면 여기 쓸 거. 나 조건에서 첫 번째 나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. 빨간 공이 들어갈 거를 찾자고. 자, 빨간색 공은요. 5개의 서로 다른 바구니 중에서 몇 개의 3개를 고르는 거야. 그래서 그 3개에는 빨간색 공을 한 개씩 넣어주자고. 이해됐어요? 순서 상관없어. 왜? 공이 다 갔다고. 구분이 안 간다고. 그래서 5C3하니까 얘는 5C2랑 똑같을 거고 10가지가 나오겠네요. 그리고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나에서 나온 조건을 통해서 빨간색 공 한 개씩 들어갈 바구니를 설정을 시켜줬어. 자, 그럼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빨간색 공 하나 들어가 있고 빨간색 공 하나, 빨간색 공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. 자, 그럼 가 조건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가 조건에서요. 각 바구니에는요. 한 개 이상의 공은 들어가야 된대요. 무조건. 가 조건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한 개 이상의 공은 들어가야 돼. 모든 바구니에. 한 개 이상. 근데 지금 빨간색 공은 다 썼잖아. 그럼 여기 4벌나 5번에 공이 하나는 들어가야 되겠지. 남은 공은 뭐밖에 없어. 파란색 공밖에 없다고. 아, 그래서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1번, 2번, 3번이라고 가정을 했지. 4번 바구니랑 5번 바구니에는 무조건 파란색 공이 한 개씩 들어가야 된다고. 파란색 한 개씩 무조건. 무조건. 이해 됐어요?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 공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파란색 공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야. 그럼 파란색 공 몇 개 남았어요? 두 개 갖다 썼으니까. 파란색 공은 파란색 공은 4개가 남았겠죠? 4개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. 자, 문제의 조건을 또 한 번 봐봐요. 3개 이하로 들어가야 돼. 3개 이하. 3개까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개씩 다 넣었잖아. 한 개씩 다 넣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? 2개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. 이제부터는 파란색 공은 많이 넘었자 2개만 더 들어갈 수 있어. 3개는 못 들어가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풀어보죠.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4개 남았잖아요. 4개를 한 번 쪼개보는 거야. 어떻게 쪼개보냐면 이렇게 자,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. 맥시멈. 맥시멈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2개, 1개, 1개로 쪼개서 들어갈 때가 있겠지.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겠어? 2개, 2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. 안 넣어도 상관없잖아 이제.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? 1개씩 다 쪼개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 거 맞아요? 이해됐어? 파란색 공이 어떻게 찢어가는지? 자, 그럼 이게 얘 한 번 보자고요. 자, 파란색 공이 2개가 들어갈 거야. 자, 파란색 공끼리는 우리가 구분을 안 지은다고. 자, 그럼 바구니 몇 개 중에서? 5개야. 근데 그 5개의 바구니는 빨간색 공, 파란색 공 들어가기 전부터 서로 다른 거였다고. 묶음이에요. 묶음, 묶음. 묶음. 자, 5개의 바구니 중에서 몇 개를 골라? 1개를 골라. 그래서 2개 넣어줄 거야. 이해 됐어? 자, 그럼 이제 몇 개? 몇 개나 봤어? 4개의 바구니가 있겠지. 더 넣으면 안 돼 이제. 얘 들어간 거 더 넣으면 안 된다고. 4개의 바구니 중에서 몇 개를 골라? 2개를 골라서 몇 개씩 넣어줄 거야? 1개씩 집어넣어줄 거야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얘 계산을 하면은 5고 4, 3에다 2 나누니까 6에 대해서 30까지의 경우에 수가 생기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봅시다. 자, 2개씩 2개씩 넣는 거야. 그러니까 5개의 바구니에서 몇 개를 골라? 2개를 골라서 파란색 공 두 개 넣어줄 거라고. 5, C, 2 하고 끝내셔야 돼요. 5, C, 2니까 얼마가 돼요? 10가지가 생기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봅시다. 1개씩 다 넣어줄 거야. 서로 다른 바구니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? 4개를 골라서 1개씩 넣어줄 거야. 5, C, 4는 얼마? 5가 되겠지. 5. 됐어요? 자, 그럼 이 경우는요. 동시에 올 수 있는 사건이야? 아니야. 동시에 올 수 없는 사건이잖아. 어떻게 파란색을 이렇게 이렇게 넣냐고. 동시에.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면은 45가지가 나올 거고. 45가지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못까지 있었어. 아까 빨간색 공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잖아. 빨간색 공 10가지. 나조권에서 갔다 오는 거. 그럼 얘랑 얘는 동시에 오는 사건이잖아요. 동시에 오는 사건이니까 10이랑 45를 뭐 하셔야 돼요? 곱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겠네요. 정답은 45 곱하기 얼마? 10. 450가지의 경우인 수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얘는요. 조금 뭐랄까 사고를 요했어. 논리적인 사고를 요했어. 논리적인 사고를 순서를 정해줬어야 돼. 어떻게 정했어야 되냐면 나조권을 기준으로 갔어야 돼. 가보다는 나가 지금 우리한테 많은 걸 줬거든. 빨간색 공은 3개밖에 없는데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대. 0개랑 1개밖에 안 된대. 그러면 1개씩 넣어주면 무조건 나머지는 0개라고. 그래서 1번, 2번, 3번에 0개 넣었다고 쳤다고요. 그래서 아무튼 나에서 나온 게 5C3이었다고. 빨간색 공 1개씩 들어갈 거. 빨간색 공 안 들어갈 건 정할 필요가 없었어. 넣으면 끝이야. 그래서 5C3에서 10가지가 됐고. 가보다는 걸 통해서 해석을 했던 게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서 4번, 5번 바구니에는 파란색이 무조건 들어갔어야 됐고. 그치? 그래서 남은 파란색 공은 몇 개였어? 4개였다고. 그럼 그 4개가 쪼개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맥시멈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? 맥시멈 2개씩밖에 못 넣는다고. 왜? 3개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. 1개씩은 다 넣었잖아. 그래서 그 4개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우리가 구했다고. 2개, 1개, 1개, 2개, 2개, 1개, 1개, 1개. 그래서 얘를 2개짜리가 들어갈 거를 정해줬고. 얘가 뭐야? 2개짜리. 2개짜리가 들어갈 바구니를 정해줬고. 얘가 몇 개짜리? 1개가 들어갈 1개씩 들어갈 바구니를 정해준 거라고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정해준 거야? 2개씩 들어갈 바구니 몇 개? 2개를 정해준 거고. 여기서는 1개씩 들어갈 바구니 몇 개? 4개를 정해준 거라고. 얘가 4개니까. 이해됐습니까? 얘는 동시에 안 해서 더해줬고요. 아까 나 조건에서 구한 것까지 해서 곱해서 정답은 450이 된 거. 천천히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